지지 문장 우리 안 천덕으로 돼서 안 돼 김은? 천덕으로 돼서 집에 줌이 있을 때 제가 서열을 딱 잡지 무슨 천덕부라기가 되냐 저거 보니까 제가 만만한 얘기가 아니야 다행히 문제를 늦게 먹으러 나 그 동물 농장에서 너가 다 혼자 오면서 티비 나가지 답답해 놓고 있어 이걸 버려볼지 아버지 가서 그걸 감싸느라고 내 생각엔 이렇게 아니 싸우나 안 싸우면 고민이야 저는 일어나지만 연어가 안 나오니까 모르잖아 힘들어 나 지금 먹을 것도 없잖아 나 지금 먹을 것도 없잖아 어휴 와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안 오늘 이거 먹으면 안 돼 왜? 뭐랄까 어머나 빨리 것도 먹었는데 몰라 개 사료도 먹었는데 왜? 개하고 먹으면 어때요? 갈디네? 한입가리도 안 돼 진짜 모르잖아 한입가리도 안 돼 모르잖아 아니 근데 이제 따지려면 제가 어디로 그냥 한 번 딱 눌러줄게 하하하하하하 화만 있잖아 뭐 하하하하 수고하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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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양도 그럴 뻔했어요 소금 할머니 밥 먹어야지 삶아 너무 맛있어